찬미 예수님 평화방송을 통해 미사를 시청하고 계시는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행복합니다 이 미사를 시청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평화방송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순식이 중반에 들어서는 사순 제 3주일입니다 연호회와 같이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사순식이를 보내며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분의 빠스카 신비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기에 이제 전 국민 백신 접종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으로의 회기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 것은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만들어낸 인류 공동의 짐인 지구의 환경과 생태 파괴와 과소비 물질만능과 편의주의에 대한 우리의 회심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곰곰이 함께 성찰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예루살렘 성전 정화 행적은 내 복음서 모두가 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공간적 배경의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와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단호하게 서시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당지 성전에서의 상행위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과 마음 자세들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근원적인 정화의 한 형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이득에 근거한 물질적인 재물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정하고 참된 경배, 전례와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진정 바라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 정화를 통해 지금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또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정화라는 말은 본 뒤 사회의 악패나 죄, 정신의 타락 등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하며 비속한 상태를 신성한 상태로 바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타락하여 비속하게 된 상황을 본 예수님의 아픈 마음은 그 시대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성전과 우리 각자가 지는 마음의 성전 모습은 어떠하다고 느끼실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분의 안타까운 시선과 마음이 전해지며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생명의 하느님에 대한 기쁨과 찬미의 장소였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에제키에서 47장 1절서부터 11절에 주님의 성전을 생명의 물이 샘솟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10편 저자는 10편 122편에서 주님의 집으로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너의 성문에 이미 우리 발이 서 있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찬미는 오늘 복음에 성전에 들어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뜰에 들어섰을 때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에 참된 상징과 의미는 장사꾼들의 지나친 상혼 즉 장사 속에 가려져 있었고 그 뒤엔 제사장들의 권력과 결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을 걷어 올리고 손에 채찍을 들고 탁자들을 들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담을 치고 구획하여 하느님의 집에 가난하고 소외린 이들 이방인들 여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였기에 시간과 공간 이념을 초월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본과 권력과 계급으로 다친 이 성전이 활짝 열려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정화되기를 희망하셨고 그 거룩함을 되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대입해 이렇게 장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전, 우리가 다니는 본당 공동체의 성전이며 성체를 모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 이 모두는 모든 이에게 과연 열려 있습니까 기도하고 참여하여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곳입니까 하느님이 현전하고 계시기에 더없이 거룩한 곳입니까 혹 물질적인 그 무엇을 들고 가야만 하는 곳은 아닙니까 지위와 궤급과 이념과 종교적 차별 없이 나와 다른 이들이 드나들고 만날 수 있는 곳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까 매일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실현되는 곳입니까 모든 하느님 백성이 찾아와 영광과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곳으로 만들어 거룩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성전 정화 후 깜짝 놀라 몰려온 유다인들이 이런 행위에 대한 권한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사람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질 새로운 성전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고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회개와 용서의 성전 사랑과 평화의 성전 구원과 생명의 성전이 되실 그분의 확신에 의한 답변이었습니다 참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 받쳐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1서 3장 17절에서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는 성전의 거룩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정화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애틋한 사랑에 기반을 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당신 사랑의 승리로 가득 채워 주시도록 이 은총의 시기인 사순 시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단식하며 자비를 실천합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의 정화를 이루어 나갑시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실천을 통해 사랑을 나누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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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